그래서 둘이 낳기로 했다고? 네. 제가 열심히 먹여 살릴게요.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엄마 입장은 전 이해가 가니까. 그럼. 그래. 어쩌겠어. 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고마워, 엄마. 그리고 미안해. 그래, 그건 또 그거고. 미안한 건 또 미안한 거고. 아빠한테는 엄마가 말할게. 아빠 많이 놀라실 거야. 윤철이라고 했지? 그 마음 변하면 안 된다. 알지? 사람 마음이 변하니까. 아휴, 제발. 네. 저 민영이랑 아기한테 잘할 거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허락을 받은 우린 양가의 도움 아래 아기를 낳기로 했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어요. 무슨 날? 민영이 아기 낳으면 전화할게. 어서 학교부터 가. 어서 학교부터 가. 학생이지, 학생이야. 다 잊고 있었어. 까먹고 있었어. 아니요, 저도 가야죠. 제가 아빠잖아요. 떨린다. 그치? 떨리긴 뭐가 떨려. 씨앗보다 안 떨려. 내 꿈을 이루기보단 엄마와 아빠로 살기로 한 우리 부부. 지금은 미래가 아득해 보이기만 한데요.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그럼 갈까? 아기를 키우면서 꿈도 키울 수 있을까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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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됐어, 파이팅. 나 진짜, 오늘부터 나 진짜 윤철 씨 팬이에요. 여기 열이 안 나요, 여기서. 여기 안 나요. 오늘 주인공 되게 궁금하다, 그죠? 유리 씨? 엄청 궁금한데 밀당은 일단 해야 돼요? 저는 밀당보다는 약간 직진함 쪽이 더 마음이 당기는 것 같아요. 근데 밀당이 재미있긴 하잖아요, 약간. 그렇지, 그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왜 전화 안 와? 아까 그 드라마에서 봤을 때 아니 당연히 여자분이 이제 나는 이거 이렇게 해서 연애할 수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런 입장에서는 밀당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 밀당을 하려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사라져줘야겠다.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남자였어. 순수였던 거네. 결혼한 끝났어, 그러니까 어, 알았어. 그런 결혼한 의지가 어디서 보였냐면 가다가 보고 돌았어요. 마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싫다고 그랬으니까. 완전 귀엽네요, 이 커플이.